우리가 일상 살아가다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 있죠. 그 힘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런 소리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놔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만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거 내려놓으면 다 죽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가장 힘든 언어가 바로 뭐냐. 내가 용납되지 않는 언어가 바로 뭐냐.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예요. 오늘은 대강절 3주지요. 이제 촛불을 세 개를 켜놓고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오늘은 여러분 대강절 3주를 통해서 키워드가 바로 무엇이냐. 이겁니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라. 그러면 이것이 그냥 명령형으로 한다면 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질 못하지요. 누구의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지시면서 십자가 상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가지고 있는 권리 하나가 딱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 생각이었습니다. 내 생각. 내 생각은 저 무지한 십자가를 좀 피해서 다른 것이 없습니까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까지도 포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생각에 권리가 있어요. 이것만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은 너무나도 무서워요. 인간 예수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당신의 권리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또 십자가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가지고 있는 자존심의 권리 하나까지도 다 포기하신 이 예수님의 그림.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그 그림이 이 한 주간 대강절을 살아가시는데 다른 단어 다 잊어먹어도 여러분 뭐하자. 포기하자. 내려놓자. 권리 포기가 바로 뭐예요.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다 낮은 자세로 내려가서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가 기억되시고 이 한 주간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나 다 사명자로 불러주십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 사명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다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쓰신다는 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내 일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거리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안 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성경을 뒤져보면 능력 안 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능력 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능력 안 주고서 살아간 사람이 더 많다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명은 있는데 하나님이 접촉을 안 한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극소수인데 하나님이 사명도 주시고 접촉까지 하신 사람이 극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최수의 법칙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 사명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접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명 주시고 누구에게 찾아와서 접촉하셨을까. 결론은 바로 뭐예요. 결론은 포기하는 사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생각의 권리까지 마음의 권리까지 가지고 있는 주먹의 권리까지 가지고 있는 현실의 권리까지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알았다. 내가 너를 쓰리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신발 신어라. 그 다음에 신발을 벗어라. 신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맨발이 좋은가 신발이 좋은가를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역자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들은 신발을 벗겼다는 것입니다. 맨발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신발을 벗기는가. 인간의 필수품인 그 신발을 왜 벗겼을까. 왜 맨발 딘자를 사용했을까. 신발을 신은 자는 하나님은 사명은 줬어도 하나님은 접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고 신발을 벗은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은 접촉했다는 거예요. 접촉할 때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적입니다. 기적과 이적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을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발을 벗은 자에게. 여러분 신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도대체 이 신발이 뭔가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올 겁니다. 늦기서 4장 6절 8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 대로 같이 한번 6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로니 내가 물을 것은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의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늦기서 말씀이죠. 늦기서라는 이 말씀은 누시라는 이 여인. 그 다음에 시어머니를 만나서 모합지방에 간 이 가족이 다 말 그대로 심판을 받죠.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이렇게 어려운 형편을 취하는데 그때 자부가 누구냐면 누시라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자부가 시어머니를 붙잡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머니 나를 버리지 마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는 갈 것이고 어머니 고향이 내 고향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시모가 며느리 누시를 데리고 베들렘 땅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베들렘 땅에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법은 뭐를 만들었냐 이렇게 혼자된 여인들을 위해서 그 가족의 핏줄기 가족이 누군가가 기업을 물러주라는 겁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도 책임져주고 그들의 자녀 문제도 책임져주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것이 이 기업을 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 돌아왔는데 그 베들렘 땅에 친족을 찾아보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 하나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족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친족이 누구냐면요. 먼 친족이었지만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자기가 1번이 아니라 2번이에요. 이 1번 된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저 가정을 기업을 물으십시오라고 하니까 나는 법적으로 기업 물을 만한 그러한 조건은 되지만 나는 형평상 그 기업을 저 가정을 내가 이끌지를 못합니다. 나는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누구에게 이양을 시키느냐. 보아스에게 그 권리를 이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에게 권리를 이양을 시키면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보증으로 뭐를 했느냐. 신발을 벗겼습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신발을 벗어가지고 다음 권리자에게 보아스에게 그 신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발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루티서의 증표가 됐다는 것입니다. 나중이라도 딴 말 하면 재판장이 그 신발을 가지고 신겨보는 거예요. 당신의 신발이 맞는데 왜 당신이 거짓말을 합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나라의 법이면서 늦기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발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권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온 모든 권리를 나는 포기하고 그 권리를 누구에게 그 신발을 준 사람에게 나는 이양을 합니다. 나는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 권리를 가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발을 벗기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이런 늦기서에 나타난 맨발과 신발의 중요성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지죠. 이런 어떤 구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왜 신발을 벗으라겠을까. 우리가 신발 벗는 걸로만 그냥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 의미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를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데 치료의 교훈을 3장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시려고 돌이켜 모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메 그가 이르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은지라. 벗으라.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 앞에 나타나서 지금 뭐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기는 거예요. 신발을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늦기소의 말씀이 우리가 없었다고 하면 이 말을 각자 막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거룩하게 만들게 해석을 한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 이미 기록된 이 말씀을 갖다가 붙여놓으면 다른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와의 지금 뭐하는 거예요? 그 계약입니다. 그 계약인데 바로 뭐냐? 모세야 너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에게 나에게 증표를 달라 신발을 벗어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뭐하는 거예요? 그 권리를 하나님이 다 취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모세에 가지고 있는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포기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권리를 포기하는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키워드가 또 드는 것이에요. 권리를 포기하는 자가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명을 주십니다. 다 여기 여기 사명 다 있잖아요. 성도로 사명, 집사로 사명, 권사로, 장로로, 교육자로 사명 다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접촉하고 쓰시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 왜 적을까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내 걸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권리를 갖는 사람, 내 것을 갖는 사람, 내 뜻을 갖는 사람, 내 마음을 갖는 사람, 내 지력을 갖는 사람, 내 경험을 갖는 사람, 내 실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오시지를 않아요. 접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십니까? 내 걸 포기할 때, 실력도 포기하고, 가진 것도 포기하고, 뜻도 포기하고, 생각도 포기하고. 여러분 내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걸 맡겨보세요. 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줘보세요. 하나님에 물어볼 것도 없어. 이건 내가 30년, 40년 바깥에서 한 건데 이까지 거야.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이 기자가 있어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역대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압축해서 쏘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볼 겁니다. 여러분도 놀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십시오. 자,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를 의하여 받는 수물을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미니라. 깨달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제 깨달을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왜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컨택을 했는가 이것을 지금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써놓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엄청난 권력이 있지만은 권력을 다 상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포기했습니다.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모세는 그 엄청난 뭐가 있었는데? 자기의 권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를 포기했다? 엄청난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리를 포기했을까? 권력의 권리를 먼저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권력의 권리. 야 권력. 인간의 최고의 상위 그룹은 권력입니다. 돈 다 가져보세요. 마지막 사람이 정치에다가 그걸 다 투자합니다. 정치의 권력. 돈 가진 사람들은요. 그걸로 만족을 못해요. 마지막은 뭐를? 권자를 붙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에다가 다 투자하는 것. 정치에다가. 여러분 이 모세는 어떤 권력이 있었습니까? 공주의 아들입니다. 공주의 아들. 공주의 아들이면 다음이 보장이 되는 것이에요. 공주의 아들로서 모든 걸 다 학문까지 다 익혔습니다.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군사,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거. 여러분 언어 모든 거. 세계사 모든 거. 모든 것을 습득했습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평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바로의 다음 세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는 철저히 왕궁에서 그런 왕자의 교육을 받았고 시간만 지나면 뭐가 될까요? 애국나라의 최고자가 되는 겁니다. 시간만 조금 지나면 왜? 모든 건 다 갖춰놨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에게 가졌던 권력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거 말은 쉽고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권력 있는 자에게 당신의 권력을 내려놓으세요. 안됩니다. 고개는 끄덕일 수 있어도 실제로 삶의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 그 권력 내려놓을까요? 권력 못 내려놓습니다. 위대한 모세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 기자는 이 모세가 어떤 걸 포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명예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명예. 이름 석자. 여러분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어딜 가든지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가보면 저 유명한 산에 가보면 그 엄청난 바위에다가 암흑에 써 놓쳐라. 암흑에 몇 월 며칠 날 왔다가 다 또 다리에다가도 막 낙서를 해요. 암흑에 누구와 언제 여기서 만났다. 막 써놔요. 아 동남아에 추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와서 추태한 행동에서 나오는데 세상에 그 유명한 그런 곳에 가서 또 거기도 또 써놨어요. 몇 월 며칠 날 암흑에와 암흑에가 여기를 다녀가다. 이건 본성이에요. 누구나 사람 되면은 여러분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합니다. 모세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제 바로 다음에 아니면 차차기라도 뭐가 되느냐. 암흑을 통치하는 권세자가 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천하 명성을 높이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말이 아니에요. 이건 애굽나라 말이에요. 이름까지 애굽나라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모세는 여러분 완전히 모세라는 이름이 전 세계 앞에 퍼져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 모세는 명예의 이름의 권리까지도 상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리 포기라는 이 단어 하나를 집어넣으니까 위대한 모세를 더 보여주잖아요. 그냥 히브리 말씀을 읽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권리 포기라는 단어를 집어넣어보니까 이 모세가 보통 위대한 것이 아니고 보통 믿음이 아니고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성경은 이런 말씀이 하나 흘려갑니다. 아까 히브리 11장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뭐를 버렸다는 겁니까? 죄악의 낙을 버리고 죄악의 낙을 버리고 이 단어가 하나 들어있어요. 죄악의 낙을 버리고 고난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뭐 우리는 이런 단어가 잘 느껴지질 않지요. 그러나 혹시 권세를 가졌던 분들은 이 단어가 한 번에 들읍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김정은이가 핵 포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권세를 1년 가지고 2년 가지고 3년 가지고 가면 갈수록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 권세를 포기해요. 그것 때문에 핵 때문에 여러분 굽신거리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포기합니까? 포기하면 그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포기 안 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죄악의 낙입니다. 죄악의 낙이 뭐예요? 기쁨조. 기쁨조. 아버지가 만들었던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그걸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밤이면 여러분 기쁨조가 여러분 죄악의 낙입니다. 이게 바울이. 모세가 말한 죄악의 낙이에요. 권세를 가져보니까 뭐가 있더라? 모세도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죄악의 낙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나한테 있다. 내가 명령하면 20명, 30명, 50명 여자들 올 수 있고 오늘 술 파티를 만들어라 하면 아주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귀인들을 불러놓을 수 있고 이게 죄악의 낙이에요. 이 죄악의 낙이 있었다는 겁니다. 죄악의 낙이 있었지만은 나는 이 권리까지 뭐했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향락의 권리까지 포기했다는 겁니다. 정욕의 권리까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누려봐서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누려본 사람들. 내 안에 30명에 40명의 여인들을 거려받고 50명을 거느려받던 이러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누려받던 사람이라고 하면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가를. 오늘 이 모세는 뭐를 포기했다는 겁니까? 지금도 당장 불러면 할 수 있고 당장 불러면 기쁨자가 오고 당장 불러면 이 향락의 어떠한 그 파티를 만들 수가 있는데 나는 누구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향락의 권리까지 나는 뭐했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거 우리 남성분들은요. 이거 힘든 말이에요. 정욕 향락 포기하라. 이거 힘든 거예요. 이거 힘든 거예요. 남자인 모세는 여러분 그걸 지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나는 세상 오늘날로 말하면 기쁨조를 포기했다. 기쁨조를 포기했다. 향락의 여인들을 거부했다. 포기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권리 포기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물질의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오늘 히브리그자는 위대한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물질은 여러분 그냥 모세 거예요. 모세 거. 저 땅 하면 내 거고 저 사람이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가져와 그러면 내 거예요. 김정은이가 지금 그걸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포기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장 추구하는 거. 인간들이 목숨 내 걸고 목숨 걸고 그것을 붙잡는 거. 이런 모든 것을 모세는 뭐 했더라? 포기했다. 히브리 기자가 이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포기하고 간 곳이 어디예요? 짜잔 하고 간 곳이 이것보다도 더 화려하다든지 더 좋다든지 하면 좋은데 세상에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 가서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여러분 남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아 그 사람이 이놈 내 사위를 삼아야 되겠네. 그래서 나중에 그 이두루라 가는 분의 사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양치기라는 거. 내 양도 없어 내 양도. 장인의 양이에요. 몇백 마리를 주면 몇백 마리 끌고 나갔다가 몇백 마리 들어와서 세서 이두루의 장인의 우리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이것이 누구의 사명이냐. 그러나 권리를 포기하고 온 모세에게 사명이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까지 이렇게 인간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왕궁에서 여러분 삼시세끼를 왕궁 반찬만 먹다가 여기 와서 여러분 물을 놓고 끼니를 때우면서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하리를 때우는 모세를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 잔인하셔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 모세에게 나타나서 아까 치료했기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모세야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뭐예요. 모세야 너 권리 포기해라. 무슨 권리가 거기 있어요. 다 내려놓고 도망왔는데 무슨 권리가 거기 있어요. 무슨 권리가 거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 아시는 권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몰랐지만 하나님만 알고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뭘 거예요. 자기 뜻과 생각입니다. 자기 뜻과. 현실적인 물질은 없어져도 자기 뜻이 있어. 자기 생각이 있어. 이걸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너 그것까지 포기하라. 너 그것까지 포기하고 증명서 신발을 벗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왜 그토록 모세를 맨발로 만듭니까. 왜 그토록 신발을 벗기게 만듭니까. 왜 그토록 권리를 포기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기고 난 이후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바로 뭐예요. 애굽에 있는 너희들의 백성들을 끄집어내라. 이것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발을 벗지 않았다 가면요. 그 사명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이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한테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접촉해서 기적을 주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에게 함께함으로 홍해바다가 걸러집니다. 물이 없을 때는 여러분 물을 침으로 말며 아마 물을 나오게 만듭니다. 배고플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보내주십니다. 만나를 보내주십니다. 이게 역사예요. 이게 모세의 역사예요. 모세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뭐 했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날마다 접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날마다 찾아왔어요. 여러분 왜 찾아왔어요. 권리를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 옷이 없어서 하는데도 안 와요. 당신의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이 권리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권리 때문에 하나님이 신방 못 와요. 권리 때문에 하나님이 초청 못 오는 거예요. 권리를 죽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왔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이에요. 오늘 당해가 있고 이제 연말을 결산하면서 새로운 직본자도 생기고 또 새로운 어떤 부서의 일도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내 실력 가지고.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일하고 교회에서 오래 일하고 하나님 앞에 결국 심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내 실력으로 일하는 겁니다. 내 실력으로. 아 저까지 아무것도 안 해. 내 능력이 있는데. 내가 뭐가 있는데. 내가 뭐가 있는데.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구월가족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명은 주실 수 있어요. 강단에서 여러분이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접촉 안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접촉한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누구에게 가진 생각의 권리까지 내려놓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까지 내려놨는데 내 것이라는 걸 다 실력들이 과거 경험도 내려놨는데 이분이 할 일은 뭐예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막막하잖아요. 어떤 걸 맡겨요. 막막해요. 이걸 내가 해본 적도 없어. 뭐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해요. 그런데 과거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내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되니까. 기도 안 해도 더 잘 되니까. 여러분 사명자들. 오늘 여러분 임명하고 사명자를 부를 것인데 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냥 다음 1년 사명자로 끝날 것이냐. 하나님이 접촉해주고 능력을 바라는 사람이 될 것이냐. 권리를 붙잡고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시간이 오래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진노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철저히 여러분들은 오늘 새로운 직분을 받고 또 과거에 직분이 있지만 다시 또 임명받아야 돼요. 법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맨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맨발은 바로 뭐예요. 그러면은? 계약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신발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당신이 가지십시오. 이게 증표입니다. 맨발의 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맨발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명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신방 오시고 접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해봐도 능력이 안 나타났다면 여러분 그 문제예요. 내 권리를 붙잡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 실력을 의지하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신발을 벗긴 사람이 있죠. 여우수와서 5장 13절 15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을 빼요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우수와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디 아니라 나는 애굽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나이다 하는지라. 여우수와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디 내 주요 총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우와의 군대 장관이 여우수와에게 이르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우수와가 그대로 행하니라. 구조가 똑같아죠. 실극기 구조하고 똑같아죠. 오늘 이 구조도 그러면 어디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여기를 붙이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늦기서의 말씀을 갖다가 붙이면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우수와 이제 여우수와. 여우수와인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여우수와의 뭐를 벗기는 거예요. 신발을 벗기는 겁니다. 여우수와의 신발을 벗는 거예요. 신발. 그러니까 맨발로 맨발로. 지금 여우수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한 땅까지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나한 땅이 그냥 쫙 펼쳐진 것이 아니라 다 저 사람들이 전쟁 준비하고 일곱 족속들이 다 전쟁 준비하고 그러면 여러분 수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바로 뭐예요? 모든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싸움에 나갈 숫자를 세본다든지 무기를 점검한다는 이게 여우수와의 책임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네 뜻이다. 네 생각이다. 너 권리 그거 포기해라. 권리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 권리를 이양합니다. 이양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우수와에게 들려진 말씀이 있어요. 신발을 벗자냈을 때는 이 말씀을 들으면요. 웃었을 거예요. 비웃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주실 말씀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줍니까? 신발을 신었을 때는. 신발을 벗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돌라. 다리에 한 바퀴씩 돌라.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여러분 열의 고성 무너뜨리는데요. 이 말씀 주는 거예요. 이거 누가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신발을 신었을 때는 믿어지질 않아요. 신발을 벗으니까 나는 죽었지. 나는 권리도 없지. 나는 할 수 없지. 누구는 한다.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여우수와의 법칙입니다. 신발을 벗으니까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신발을 신을 때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니까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신발이 뭐냐? 권리입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니까 믿음의 소리, 말씀의 소리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리 포기는 바로 뭐냐? 권리 포기는 맨발은 바로 뭐냐? 신발을 벗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게끔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신발을 신었어요.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 보여요. 내 실력, 내 경험, 내 잘하는 거 이걸 앞세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신발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맨발이 될 때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옷이 없어서 신발을 신으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왜? 내 실력이 좋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우수화가 칼을 잡았다는 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우수화가 칼 잡았다는 성경이 없어요. 누가 싸워줬을까요? 여우와의 군대 장관이 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복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발과 맨발입니다. 신발을 신으면 하나님 쳐다보지 못합니다. 내 실력이 좋으니까. 맨발이 되었을 때는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뜻까지 생각까지 내려놨기 때문에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신방 오시는 거예요. 신발 신은 사람 하나님이 신방 오지 않아요. 접촉하지 않아요. 쳐다보지 않아요. 맨발인 사람. 권리까지 포기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가는데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결론은 또 이겁니다. 절대로 벗은 신발 다시 신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신발을 벗었잖아요. 모세도 신발 벗고 여우수화도 신발 벗었는데 이걸 끝까지 지켜주면 좋은데 딱 한 번 신발을 수보놓은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 한 번 실수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이 모세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신발 벗고서 다 하나님 앞에 여쭈어 물으디 하나님 어떡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떡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 말씀 내려왔는데 모세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다 보니까 민숙이 20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뭐라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주겠다. 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을 했는데 모세가 이 말을 듣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라고 물을 냈는데 모세는 뭐였느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반석을 쳤다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 뜻이잖아요. 내 경험, 내 뜻. 신발을 신어봤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발을 신은 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괘씸죄에 걸려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니라 하시니라 너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발을 벗느냐, 신느냐 내 뜻을 주장하느냐, 내 뜻을 포기하느냐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각 부서가 있고 각 선교회가 다 있어요. 여러분, 내 뜻 관찰하지 마세요. 내 뜻 관찰하지 마세요.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 기도해보고 다음 주에 결정합시다. 차라리 한 주간을 연기시키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여러분, 그 뜻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내 신발 신으면 안 돼요. 내 신발 신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그래서 이 모세가 엄청난 일을 하고도 한 번 살짝 신어본 신발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여우수아는 여러분, 또 신발을 안 신어봤을까요? 신어봤지요. 하나님이 여우수아에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막 진멸했어요. 아,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너무 종교 하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여우수아가 기본 족속을 전멸하다 보니까 이 기본 족속은요, 전멸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본 족속과 뭐 아니냐? 우리 형제를 맺자. 화체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신발을 한 번 신어봤어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했는데 여우수아는 같이 화체를 맺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하잖아요. 어떤 진노? 지금도 이스랄나라에 가보면 이 잔재들 뿌리가 팔레스타인이에요. 그 조그만 이스랄나라 안에 이스랄나라 사람들이 있고 팔레스타인들이 있어요. 그 조그만 나라에 맨날 싸웁니다. 매일 싸워요. 누구의 고통이에요? 여우수아의 신발 한 번 신어본 것이 역사의 수천년이 흘렀지만은 고통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맨발이냐 신발이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맨발은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위대하게 쓰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발을 신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해요. 하나님이 접촉 안 합니다. 하나님이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10년을 일했고 20년을 일했으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거 내가 10년 전에 내가 해놨는데 저거 내가 2년 전에 내가 뭐 할 때 뭐 해놨는데 다 자기가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구월가족들은 여러분, 맨발의 정신입니다. 신발을 벗으십시오.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도와주시고 쓰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물 갈리게 해주시고 다 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맨발과 신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려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월가족의 맨발의 정신, 내 권리 연락이 아멘